2차 미주인공 캡틴 이종선수입니다! 캡틴 남사 달려라 우리 조국 우리 조국 스캡틴 남사 달려라 승리를 위하여라 캡틴의 캡틴 남사 달려라 아, 결승 타점 3대3 계속 동점 갈 때 우리 나오셔서 결승판점으로 팀 승리를 끌었습니다. 70원 뒤에 기분은 어떠셨습니까? 일단 요걸래 좀 연패 중이었는데 오늘 게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연패 끌는 의지가 강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선수 모두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우리 선수가 말씀해줬고 팬 여러분께 그러면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이제 시즌 거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. 저희 다이안스 선수들 잘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여름에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종우 선수가 잠시만요. 럭키위크앤드 국제항공권 우리 추천해주셔야 됩니다. 이종우 선수가 방금 뽑아줬습니다. 3,636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수고해준 이종우 선수에게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. 3,636번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수 투 수! 고맙습니다.